대통령이 어제 일본 쪽에 대화를 하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저희가 따져보니까 분위기가 영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업인들 오가는 건 좀 예외를 두고 풀어주자고 논의를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부분은 여지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한일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업인 입국 제한을 완화하는 예외 입국을 협의 중입니다. 지난 3월 일본이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한 지 약 5개월 만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 기업인의 비자 발급을 가능하게 하고 일본 내 자가 격리 기간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필수적 경제활동은 보장하자는 양국 공감대가 형성된 건데 딱 거기까지로 보입니다. 한일 관계 현안과는 다른 별개의 원포인트 협의라는 게 당국자 설명입니다. 핵심 현안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어제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앉을 준비가 돼 있다며 피해자 인권 존중이라는 한일 간 공동 노력을 바탕으로 해법 찾아보자고 제안했지만 일본은 이렇다 할 반응이 없습니다. 현지 언론을 통해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와는 관계 개선 실마리조차 찾을 수 없다는 고위 당국자의 반응이 전해졌을 뿐입니다. 전범 기업 자산 현금화 직전까지도 정치적 태법 찾기 어려워 보인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업인 예외 입국 문제가 설령 풀린다 해도 한일 관계 경색 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김혜영입니다.